우리 엽고 그냥 마치 생성한 거예요? 휴우 똑같이? 사이즈 한 거고 아 이거 리복 말해 지엘라 리복이랑 같이 한 거야 리복도 써줘야 돼? 뭐해 내 신발 들고 지금 멘탈 갖고 있어 X 해놓고 리복 해놓더라고 제가 쇼할 때 이거 신었었는데 남자도 구리 이거 최선환 선생님이 신은 거잖아 진짜 예쁘다 아 예전에 그치? 예쁘네 나 이거 선물 받은 거야 마.. 근데 마종매지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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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복 코리아 나 이거 인스타 리이스로 올렸는데 뭐지? 매종매지엘라 디자이너 분이 좋아요 나 이거 너 신발인데 내 거인 저 인스타로 해도 돼? 어 괜찮아 허락받았다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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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별 이상하지 진짜 해 인스타는 이렇게 하거든요 신발이 아니어도 허락받고 올리면 24시간은 펼치 써요 지하 며칠 가서 남의 차 가서도 해 허락을 못 받잖아 아 남의 차? 제가 이것만 들어줘 오늘은 메종매지엘라 특집이에요 어지간하지 않고서 마르지엘라 같은 디자이너가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메종매지엘라는 해체주의에 있어서 혁명적인 브랜드죠 사실 지금까지도 해체주의라는 개념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브랜드가 메종마르지엘라라고 생각을 해요 마르지엘라 같은 창작자를 만나기 어려운 이유가 아닌가 예술 역사로 치면 두샹의 샘이나 마그리트의 파이프 그림처럼 뭔가 이제 어떤 한 새로운 주의를 이끌어낸 게 정말 바로 메종마르지엘라입니다 마르지엘라의 존재 자체가 저한테는 혁신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게끔 해준 창작자들 중 하나라는 점 그리고 패션계에서는 찾기 힘든 창작자 중 하나라는 점 메종마르지엘라를 모르시는 분들도 이 4개의 스티치는 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메종마르지엘라의 겉감과 안감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그만의 디자인이었고 아무튼 그 천재적이었던 마르텍 마르지엘라 그 디자이너는 내 땀의 스티치와 타비 슈즈로 굉장히 유명하죠 바로 이 타비 슈즈 앞코어가 갈라진 이 타비 슈즈는 지큐의 올해 신발로 선정이 되기도 했어요 무려 첫 러네이에서 선보인지 30년이 지난 후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바로 그 타비 슈즈와 리복 퓨리와 콜라보 한 제품이 바로 오늘 언박싱할 이 제품입니다 저희 매니저가 사실은 엄청난 능력자였어요 저희 매니저가 조금 관련한 후에 아시아 남자로서는 거의 유일한 뮤즈로 아시아 남자로서는 최초로 연속 6번 메종 마르지엘라의 쇼를 썼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 제 매니저로 재능 낭비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실 계속 부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번, 8번 계속 최고 기록을 갱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못 가서 너무 메종 마르지엘라에서 그게 너무 아쉬웠는지 타비 슈즈를 직접 손편지와 함께 선물해 주셨어요 론 갈리아노가 아주 우리 매니저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부럽다 사실 제가 오늘 하고 있는 것도 다 메종 마르지엘라예요 이것도 메종 마르지엘라 그리고 이 제품도 메종 마르지엘라 그리고 얘도 메종 마르지엘라 제가 입고 있는 팬츠도 메종 마르지엘라입니다 이것도 마르지엘라 그리고 제가 워낙 단짝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조건 예뻐서 샀는데 아직 신지 않은 메종 마르지엘라의 타비 슈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종 마르지엘라에 빈다는 슈즈도 있고 이 백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되게 유명한 마르지엘라의 시그니처 백이잖아요 근데 이 화이트도 예쁘고 실버도 예뻐가지고 너무 고인하다가 결국 실버를 택했는데 워낙 이제 화이트 베이스에 의류들이 많아가지고 포인트로 매주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진짜 너무 구하기 힘들었던 건데 바로 한정판 메종 마르지엘라와 퓨리의 콜라보레이션 스니커즈입니다 사실 런웨이 제품 런웨이에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하던 제품이에요 실제로 최소라 선배님이 신고 런웨이를 하시기도 하셨고 블랙과 화이트 제품이 정말 인기가 많았는데 아시다시피 화이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바로 화이트를 구매했습니다 메종 마르지엘라는 화이트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작업실도 온통 화이트 페인트 칠을 해놨는데 저희 메종 마르지엘라 종갈리오아노의 남자 뮤즈인 제 매니저 동생 말에 따르면 메종 마르지엘라 작업실 아텔리에 오티쿠찌르를 만드는 아텔리에 모습도 그리고 런웨이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패션쇼장의 모습도 화이트 디자이너 분들도 화이트 가운을 입고 있어요 저처럼 화이트를 정말 약간 이렇게 집착 수준으로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메종 마르지엘라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프 화이트 메종 마르지엘라를 유별나게 특히나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짜잔 바로 요 제품이에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행복하구요 저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제품을 박스채로 온전하게 갖고 왔을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언박싱한 제품이 너무 많아요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정말 유튜브 컨텐츠 한 100개 나올 것 같아요 얘를 열어보면 사실 전 많이 열어봤어요 우울할 때마다 잘 있니 잘 있구나 약간 요렇게 얘를 이렇게 열면 짠 요렇게 위아래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수줍게 신발을 신고 있고 여기에 바로 리복과 배종 마르지엘라의 시그니처 넘버가 써져 있는데요 22번은 바로 a collection of shoes에요 그래서 신발 제품이니까 이렇게 22번이 써져 있어요 배종 마르지엘라는 컬렉션 마다 다 순서로 컬렉션 종류가 표기되어 있어요 굉장히 신선한 신선하죠 그래서 22번은 역시 슈즈니까 이 퓨리에 22번이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게다가 22번 가면 이렇게 펌프 라고 되어 있어요 펌프 퓨리 펌프 아시죠 퓨리의 이 상징적인 펌프 본격적으로 까볼 건데요 제가 너무 좋았던 건 사실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콜라보레이션 이슈가 많이 되었어요 보셨을 때 여러분 스니커즈도 아니고 구두도 아닌 스니커즈인데 구두 같기도 하고 구두 같은데 스니커즈인 디자인으로 굉장히 이례적인 스니커즈 콜라보레이션이었어요 와우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또 디올을 좋아하잖아요 디올하고 나이키 조던의 콜라보레이션 제품이었는데 그거는 정말 조던 조던이잖아요 근데 얘는 정말 마르지엘라이기도 하면서 리복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마르지엘라의 첫 콜라보레이션으로써 기념비적으로 구매를 해야 하는 제품이구나 라고 해서 어렵게 어렵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 플랫타입도 있고 블랙 제품도 있는데 저는 역시 슈즈는 화이트 약간 에어두던이 화이트인 것처럼 역시 리복 휴드도 화이트 타비 슈즈도 화이트 블랙도 사실 탐나기는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블랙을 또 구매를 고민해보겠지만 계절의 계절인지라 블랙은 조금 나중에 좀 구하기 쉬워지면 구할 수 있을 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포장자 하나도 이렇게 예쁘게 했지 보이세요? 이런 정말 이런 명품 브랜드나 정말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신경을 쓰죠 저 같은 소비자들은 거기서 이렇게 감동을 하는 것 같아요 얘네가 같은 화이트지만 모두 다 질감이 달라요 이 부분은 무광 러버로 되어 있고요 또 이 부분은 유광 가죽이에요 유광 레더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레오프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펌프하는 부분은 무광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나의 화이트 슈즈지만 질감 자체를 다채롭게 써가지고 전혀 심심해 보이지도 전혀 전렴해 보이지도 않아요 특히 전 여자로서 이 부분이 가장 좋아요 플랫폼 힐 그냥 여기만 높으면 사실 힐이잖아요 사실 이제 20대 후반이 넘어가면서 힐 신기가 너무 힘든데 얘네 앞에도 코가 있어가지고 플랫폼 힐은 발이 편하면서도 다리가 예뻐 보이는 그런 이런 아주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 슈즈 구두 종류인데 그게 퓨리와 만나서 저는 이제 아주 1초도 고민 없이 이것은 내가 꼭 이것은 여자로서 운동화를 신었을 때 정말 다리가 예뻐 보이겠구나 게다가 키가 커 보이는 건 덤이겠구나 하고 바로 겟을 하겠습니다 아니 디자인도 예쁘고 여자의 니즈까지 이렇게 파악을 잘 해주면 어떡합니까 디테일은 디테일은 따로 제가 인서트를 찍을 거예요 여기에는 이렇게 깨알같이 또 이렇게 있어요 리복 이게 이게 힐이 얼마나 되려나 궁 높이가 볼까 어 어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생각보다 높지 않네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생각보다 높지 않네 10cm 고 앞에가 5cm 앞에가 5cm면 아 6cm 앞에가 6cm 니까 한 4cm 정도의 낮은 힐을 신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주 편하게 신을 수 있지. 평소에 쇼할 때 얼마나 높은 걸 신는데 이 얘를 일반적인 양말로는 신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양말을 또 구매를 해야 합니다. 물론 발가락 양말 구매하셔서 신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제가 오늘 특별히 보여드리고 싶어서 마르지아 양말을 색깔별로 구매했어요. 발렌시아가 슈즈를 신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발렌시아가 슈즈는 이렇게 발가락 양말로 되어 있거든요. 발렌시아가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렌시아가 인스타 리그램 특집 했던 것처럼 저는 실제로 깨알 자랑을 하자면 발렌시아가의 선글라스 발렌시아가의 선글라스 포스팅으로 발렌시아가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그리고 베트멍을 만든 창시자 델나바살리아의 정말 영광스러운 리그램을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저를 태그까지 해주셔서 저는 정말 발렌시아가와 베트멍에 대한 좋은 기억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오프화이트도 꾸준히 저의 인스타그램을 봐주셔서 너무나 너무나 감사드리지만 발렌시아가와 베트멍 같은 경우에는 공식 계정에도 리그램이 됐지만 공식 계정이 아닌 정말 브랜드를 창시하신 분이 제 계정을 언급을 해주시고 리그램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뭔가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서 더 애착이 가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발렌시아가를 신어도 상관은 없어요. 발렌시아가는 이렇게 귀여운 이렇게 귀여운 정말 주머니 게다가 항상 구매를 하면 이렇게 손편지를 적어주세요. 저는 해외의 오픈마인드와 이런 정성스러운 서비스가 너무 감동인데 enjoy and share your purchase with 사실 얘를 얘기하려고 한건데 여기까지 왔네 마르지엘라도 이렇게 짠 귀여운 싹스 주머니 싹스 푸켓 요가 아니고요 이렇게 귀여운 양말 주머니에 담겨져 있어요. 아니 해외에는 이렇게 산타크루스 양말 주머니부터 시켜가지고 양말 이렇게 주머니에 넣었네 이렇게 짠 컬러를 두 개 샀는데요. 아이보리랑 약간 크림 화이트 컬러를 두 개 샀어요. 이렇게 시그니처인 올 화이트 라벨이 있고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아 그리고 해체주의답게 이 택과 스티치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얘를 뜯으려면 이렇게 뜯어야 돼요. 이렇게 도구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보시면 여러분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에요. 발꿈치 부분 아주 발꿈치 너 나와라 할 정도로 강넣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엄지와 내 발가락이 들어갈 수 있게 아주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따 신은 모습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약간 벙어리 장갑 같기도 해. 아니 겨울에는 벙어리 장갑 이렇게 써도 귀엽는데 양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이즈를 엄청 큰 걸 시켰어요. 왜냐면 웃긴 게 양말에 계속 품절을 이었어. 이 컬러가 전 이 두 가지 역시 제 최애 컬러들 퍼플이 없었어요 퍼플 다음엔 퍼플을 사야지. 이제 곧 이렇게 양말을 신고 이 한정판 타비 슈즈를 신고 나가기 전에 여러분 오늘 이벤트 한 번 더 설명하고 나갈게요. 여러분 오늘 바로 이벤트 제품은 이 제품이에요. 바로 마르즴라의 어메니티 제품인데요. 마르즴라 향수 요즘 너무 사랑받고 있죠 메플리카라고 향이 너무 좋아서 제가 진짜 한 번도 안 썼던 제품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한 세트를 비누 그리고 비누 그리고 컨디셔너 샤워젤 바디크림 샴푸 요즘 같은 여름철 여행에는 필수죠. 근데 진짜 비누랑 바디크림 샴푸 향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약간 소장하고 싶은 정도로 너무 좋아서 제가 소장하고 있으면 영원히 소장하다 아끼다 또 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이벤트로 드리려고 이렇게 한 세트 준비했습니다. 나머지는 여전히 소장하는 걸로 가끔 이렇게 열어서 향기 맡아보거든요. 이렇게 제 책상에 하나 두고 가끔 힐링하려고 핸드크림으로도 쓰기 아까워서 바디크림을 한 방울 한 방울씩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트 준비했습니다. 인스타와 유튜브 구독하신 분이시라면 어떤 분이시든지 댓글만 달아주신다면 포트와 손편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봐요. 봐요. 야외로 넘어가기 전에 아주 간단히 다음화 리뷰를 하자면 양말이 정말 많은데 아미 양말 방탄소년단 아미 말고 아미 아미 화이트 컬러 양말 아미 아미 특집 준비되었으니까 여러분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요. 여러분 사랑해요. 맛 보이나? 여러분 사랑해요. 정말 여기저기 소품이 너무 많다. 손에 잡히는 대로 계속되는 예고 다음번 이거는 이건 진짜 빨리 하려고 했는데 잊으셨어요. 바로 구찌 하올입니다. 구찌 빽이 진짜 많아요. 구찌 빈티지부터 구찌 미니백까지 그리고 미니백뿐 아니라 이렇게 잠옷까지 있어요. 이거 잠옷 입고 인스타에 올린 거 있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슬립 드레스 시스루 슬립 드레스인데 이것도 진짜 예뻐요. 여러분 꼭 구찌 편 꼭 봐주셔야 돼요. 왜냐면 정말 예쁘거든. 이거는 슬립이에요. 슬립 너무 예뻐서 이거는 블랙 슬립 잘 때 너무 좋아요. 구찌 뷰티 제가 예쁜 쓰레기 정말 좋아해요. 특히 구찌 뷰티가 요즘 너무 예쁜 거 아세요? 너무 작고 소중해. 계속되는 예고 구찌 뷰티 여기에 얘를 빼고 이렇게 립스틱하고 거울만 넣어서 클러치로 쏙! 할 수 있는 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가득 가득 담겨져 있는 보이시죠 여러분? 가득 가득 담겨져 있는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이 파우치와 이 반지 그리고 이 구찌 하울의 조합은 여러분 다음 편에서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구독 좋아요 언니 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립이 이렇게 많아서 언제 어떤 게 툭툭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다 예고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다 올리려고 진짜 아주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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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거든요. 오늘 Alyssa 순차적인 티스타 그냥 rep일 플레이어 플레이 프로젝 работать 정돈 플레이 토레이 давно 절 딸 san 도우 모아드題 도우 너희 sticky reps